한글자막 by 한효정 헤어팔을 체크하고 한 번 터뜨려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문 앞에서 짓을 세어본다 하나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일을 낸 바야 헤이 안녕 두 마디 건네대 집에 소린 캔스 네 말소리는 플레일리스트 침묵은 나의 종교 알려던 너의 이름이 모여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예 오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바야 그 순간 feels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를 처음 만나 우리의 사이 뷰티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아니 너무perform 너와 내일도 거절 파티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그 순간 feels the one that works 조금은 뚝딱